안녕하세요. 천문점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정보 하나를 좀 알려드리려고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무슨 정보냐고 하냐면 맡기다 마스터즈에서 진행하는 맡기다 마스터즈 챌린지라는 천만원짜리 이벤트인데요. 챌린지니까 대회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네요. 의자를 만드는 대회입니다. 근데 단순하게 의자를 만드는 대회가 아니고 내 소중한 사람에게 이런 의자를 선물해주고 싶어요라는 큰 제목을 가진 그런 이벤트 아니면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3월 28일까지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예선과 결선을 통과하셔서 입상을 하시게 되면 1등에게는 500만원, 2등에게는 300만원, 3등을 두 분을 뽑아서 각각 100만원씩 총 천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벤트 대회라서 작은 대회가 아니니까 꼭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입상을 하시면 저희도 저희가 촬영을 했던 그 제품에 한해서 저희가 입상하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에게 도움되는 건 전혀 없는데요.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런 이벤트를 알고 참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저희 채널이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이니까요. 꼭 이벤트를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. 1등에게는 500만원이 돌아가니까 내가 나무로 만드는 걸 좋아하시면 충분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실력이 다들 있으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입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꼭 입상을 하셔서 저희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. 제가 밑에다가 고정 댓글로 이 대회를 참여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관한 주소를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놓겠습니다. 확인하시고 꼭 참여하시고 정말 꼭 입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겠고요. 지금까지 맡기다 마스터즈 챌린지 참여에 관한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철문점TV였습니다.